김호중 씨는 그간 음주가 의심되는 숱한 정황이 나왔지만 거짓말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죠. 그 사이 공연은 5차례나 했고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잘못을 비는 대신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사고부터 구속까지 안정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범행은 지난 9일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서 김호중 씨와 소속사는 사건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후 김 씨의 매니저가 서울 압구정파출소를 찾아가 거짓 자수했지만 이튿날 경찰에 출석한 김 씨가 결국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때도 김호중 씨는 술은 안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김 씨 일행이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주문한 사실과 유흥주점과 자택으로 이동할 때 각각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MBN 취재 결과 사고 후 공황 상태라던 김 씨가 집이 아닌 경기도 구리로 비신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이런데도 김 씨는 음주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예정된 공연을 4차례나 마친 뒤에서야 결국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습니다. 심지어 음주자백 후 구속되기 바로 전날에도 한 번 더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김 씨의 5차례 공연 매출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고맙습니다.